저도 잠깐 회사 좀 다녀올게요. 내일이 기획안 발표날인데 좀 중요한 자료를 두고 와서요. 그럼 은호차로 다녀와. 뒷마무리까지 하고 갈게요. 아뇨. 아우, 감사해요. 지부, 어서 다녀와. 네. 어, 영희야. 오빠. 고생했네. 고마워. 고마워. 아! 아, 잠깐만. 아, 뭐야? 접질렸어? 어어. 밥, 팔 좀. 어. 아휴, 조심 좀 하지. 으응. 괜찮아. 어, 다 왔어. 빨리 자. 어? 이형희 씨 아니야? 영희야, 내려. 이영희 씨, 회사에는 왜 또 왔어요? 그보다 누구... 아, 남자친구이신가? 으인가. 여유 lea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